안에 있는 국물도 빼줘야 돼요. 알죠? 맛있는 듯 아닌가? 헤이! 은혜레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통수박 화채를 먹을 건데요. 반짜른 수박이랑 샤인 머스켓이랑 황도랑 프루츠 칵테일이랑 우유랑 사이다 넣어서 먹어볼게요. 난 너를 보며 티라미줄게. 난 너를 보며 티라미줄게. 난 너를 보며 티라미줄게. 이렇게 수박도 다 팠고 안에 있는 국물도 빼줘야 돼요. 알았죠? 샤인 머스켓은 반 잘라서 넣어줄게요. 자르는 게 예쁘긴 하죠? 수박을 넣으시고. 난 이 정도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수박을 넣어주세요. 다행지. 큰일 날 것 같은데. 어린애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요. 이 정도? 후컵. 샤인 머스켓. 우유. 한 컵? worries. 여기서.. fry. 우유. 두부 통. shop. 사용하니까 웅+. 따뜻하고 매춤볼게. 음? 음! 맛있는듯 아닌가? 다음은 얼음! 짠! 다 만들었어요! 이제 먹어볼게요! 짠! 음! 사모는 시장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큰일 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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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먹을래요. 양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. 이따가 또 먹을 거예요. 걱정 마세요. 오늘 수박화채를 만들어 봤는데요. 참 맛있었어요. 저 정말 좋아하는 수박인데요. 맛있었고, 재밌었고, 더위 조심하세요. 빠잉! 아, 큰일 났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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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